부산 신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1억 원어치의 담배 밀수가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이 가운데 3분의 1이 국내로 몰래 유통됐다는 점인데요. 부산항을 경유하는 화물검사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서구의 한 야적 창고입니다. 대형 트레일러 차량 한 대가 들어오고, 곧이어 73살 A 씨가 트레일러에 달려있던 잔금장치를 야적장 구석으로 내던집니다. 환적 화물을 이용해 밀수 담배를 빼돌리는 모습입니다. A 씨 일당은 홍콩 현지 보세구역에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러시아에 팔겠다며 싼값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담배들은 말레이시아로 보내져 서류상 부직포로 둔갑됐고, 이후 환적 경유지인 부산 신항에 들어와 이를 북항으로 옮기는 중간에 담배는 빼돌리고 실제 부직포를 채웠습니다. 밀수입한 담배량은 70만 값, 시가로 31억 원어치 담배량은 1,000원에 사들인 밀수 담배들은 국내 유통업자에게 1,800원에 팔려나갔습니다. 부산으로 밀수입된 대량의 담배들은 서울과 인천의 재래시장 등으로 몰래 유통됐습니다. 첫 볼을 입수한 부산 세관은 추적 끝에 A 씨 일당을 붙잡았지만 25만 값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뒤였습니다. 국내 항만을 경유지로 거쳐가는 이른바 환적 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사 항의 등을 이유로 컨테이너를 직접 열고 검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부산 세관은 담배를 밀수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자금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